여행지 안내장을 가상현실로 만들어봅시다. 서리에서 투어나 여행으로 검색하면 예시작품을 볼 수 있어요. 내 학급에서 여행지 안내장 만들기로. 부산 앞바다? 부산 음마다는? 자유 여행지? 응. 상태만 가봤어요? 거기 소개할 거예요? 그래요. 달에서 불이 펴질 수 있을까? 아 가상이니까 가능하겠다. 네. 미래에는 그런 기술이 있을 수도 있겠네. 태양으로 여행할 거예요? 응. 가이드를 만들어서 가이드 이야기를 하세요. 엄청 재미있어요. 무덤? 상상 속의 정원이에요. 상상 속의 정원으로 여행해봅시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만들고 싶은 곳을 여행합시다. 남극이요. 남극간다. 세종기지인가? 아니요. 치킨의 마을. 치킨의 마을. 가상현실의 여행지. 카페 단축기 참고해서 하세요. 잘 돌리고 있어요? 네. 돌려보세요. 모양이 안보인다. 응.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려. 그렇지. 맞다. 멋지게 만들고 있네요. 혹시 컨트롤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 이야기합니다. 스페이스 안에 이미지 없으면 검색해서 넣으세요. 노래는 나레이션. 네 목소리로. 목소리로. 와. 한 곳에 다 모였네. 가상이니까 가능하겠구만. 네. 갑자기 깜짝 놀란 이유는 친구들의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요. 어. 이상한 친구다. 어벤져스도 만들거에요? 이걸로 만들거야? 저걸로 만들지? 이걸로 만들거에요? 아니 저걸로 만들거에요. 발표한 제가 만든 곳은 자유의 인상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보드랑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길 따라가려고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다 만들 것입니다. 파이팅. 애가 아무래도. 네. 리모스고. 리모스? 아. 리모스요. 어. 타노스. 어. 얘는 모르겠고. 어. 얘는. 슈퍼맨인거 같고. 어. 얘는 아이언맨인거 같고. 얘는 식량인거 같고. 어. 어. 얘는 캡틴이에요. 그냥. 와. 너무 잘했네요. 노래가 너무 늦게 나오네. 다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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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